김지인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자 백핸드 강하게 김지인의 서비스 포핸드 방면 노리며 1월 이번에도 노리면서 2대1 3구 넘겨 2월 2대1 2대1 자 이번 리시브 되지 못하면 힘 조절을 하고 있는 김지민 그런 느낌이네요 사실 또 어제 경기 또 지난 경기 좀 패를 했기 때문에 3위입니다 이번에는 바닷좀의 리드를 갖고 있는 최윤화의 서비스입니다 강하게 공격을 가져가 봤습니다 6대5입니다 강하게 가면 7대5입니다 자 백탑승 계속해서 걸면서 코스를 다양하게 노리고 있어요 이번에 길게 벗어납니다 김지민의 서비스 자 깊숙한 코스 좌우로 찔러주면 9대5 강한 탑스피 하지만 길게 게임 포인트 최윤화 직선 이번엔 오른쪽 잘 받아주고 있어요 스코어는 10대6 스코어는 10대6 자 이번에는 어깨에 좀 힘 많이 두 번째 게임은 최윤화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서비스 길게 자 직선적 뽑아주면서 포인트는 김지민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긴 서비스가 짧게 자 이번에도 비슷하면 최윤화 선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아 이번에도 그렇다 보니까 김지민 선수가 좀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스코어는 3대1 자 빈 공간에 찔러받아 최윤화의 한 점 리드 자 이번에도 백핸드로 김지민의 서비스 대갑스 탑스피 이번에도 김지민 아직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 강한 공격 잘 받아 냈어요 아직은 팽팽한 두 번째 게임 초반 자 이번에는 직선 강한 공격 받아내지 못합니다 들었습니다 오하아아아 또 서비스 최윤화 자 리시브 되지 못하면 썼습니다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서비스 자 코스 선택 좋았어 어떤 앞선 포인트 자 팀 여전히 매치 포인트는 최윤화 직선 뽑아주면서 이번에는 이 공 가지고 올 수 있는 최윤환데요 최윤화의 서비스 자 이번에도 길었어 최윤화 아아아아 스포츠 슬픔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